채틀리 부인의 연인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 1928년 이 책은 모두 1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비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큰 격변이 일어났고 우리는 폐허 가운데 서 있다. 우리는 자그마한 보금자리를 새로 짓고 자그마한 희망을 새로 품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순탄한 길이 이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을 돌아가든지 기어 넘어가든지 한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콘스턴트 채틀리가 놓인 대략적인 처지였다. 전쟁으로 인해 그녀는 머리 위로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란 살면서 겪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클리퍼트 채틀리와 1917년에 결혼했는데 그가 휴가를 받아 한 달간 집에 돌아와 있을 때였다. 그들은 한 달 동안 신혼생활을 했다. 그런 다음 클리퍼드는 플랜더스로 돌아갔다. 이 플랜더스는 현재 벨기에 서부지역을 말합니다. 그러고는 여섯 달 뒤에 다시 영국으로 후송되어 왔는데 부상으로 몸이 바스러지다시피 한 상태였다. 그때 아내 콘스턴트는 23살, 그는 29살이었다. 삶을 향한 클리퍼드의 의지는 놀라웠다. 그는 죽지 않았고 바스러진 몸은 다시 암으로 가는 듯 했다. 2년 동안 그는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그런 뒤 그는 치유되었다는 선고를 듣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다만 허리 아래 하반신은 영혼이 마비되었다. 이것이 1920년의 일이었다. 클리퍼드와 콘스턴트는 클리퍼드의 고향, 즉 집안 대대로 살아온 곳인 라그비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클리퍼드는 이제 준 남작으로 클리퍼드 경이 되었고 콘스턴트는 채틀리 부인이 되었다. 그들은 다소 외뜨러진 채틀리 가문의 저택에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며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클리퍼드에게 누나가 하나 있었지만 출가한 지 오래였다. 그 밖에는 가까운 혈육이 하나 아무도 없었다. 그의 형은 전사했다. 영혼이 불구가 되어 결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채틀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 클리퍼드는 이곳 영기자욱한 중부지방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정말로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휠체로 혼자 이동할 수 있었고 소형 모터가 달린 환자용 바퀴 의자가 있어 그걸 몰고 정원을 천천히 돌아다닐 수도 있었으며 우울한 기분이 감도는 근사한 저택 영지의 임무원으로 갈 수도 있었다. 그는 이 임무원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끝으로는 별것 아닌 채 했다.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어느 정도 없어졌다. 그는 늘 새롭게 생기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혈색 좋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도전적인 연푸른색 눈을 밝게 반짝이고 있는 모습은 거의 쾌활하다고 할 정도였다. 어깨는 건장하게 떡 벌어졌고 손은 아주 억셌다. 그는 옷차림에 돈을 많이 들였으며 본드가, 본드가는 런던의 고급 상정가입니다. 본드가에서 구입한 멋진 넥타이를 맺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구자 특유의 경계하는 듯한 시선과 어딘가 허전한 듯한 표정이 엿보였다. 그의 생명을 잃을 뻔한 지경까지 갔던지라 되찾은 생명의 나머지 부분은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였다. 불안한 듯 반짝이는 그의 눈빛에는 그 엄청난 타격을 받고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가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워낙 심하게 다쳤던 탓에 그의 내면의 무엇인가는 무너져 없어졌으며 그의 감정도 어딘가 죽어 사라지고 말았다. 무감각의 공허가 깃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의 안에 콘스턴스는 혈색 좋고 시골 분위기가 나는 여자로 부드러운 갈색 머리칼에 몸이 튼튼했으며 동작이 느린 듯 했지만 발산되지 못한 활력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크다랗고 파란 두 눈은 놀란 듯 했고 목소리는 부드럽고 상냥하여 고향의 시골 마을에서 갓 올라온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때 유명했던 왕립 미술론 회원인 노오 멜컴 리더 경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라파엘 전파의 색채를 띠던 전성기 페이비언 협회의 교양 있는 회원이었다. 이 페이비언 협회는 1883년 영국에서 지식인들이 주도하여 창립한 점진적 사회주의자 단체입니다. 예술가들과 교양 있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콘스턴스와 그녀의 언니 힐드는 말하자면 미적 측면에서 인습에 얼메이지 않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들은 부모를 따라 파리와 피렌체 로마 등지를 다니면서 예술의 숨결을 들이마셨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헤이그와 베를린에 따라가서 사람들이 온갖 세련된 은호로 연설을 하고 그 누구도 당황하는 법이 없는 사회주의자 총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따라서 두 자매는 어릴 적부터 예술이나 이상적인 정치 사상 등에 대해 조금 더 위약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세계시민인 동시에 지방민으로 예술의 세계주의적 지방성이 순수한 사회적 이상과 결합하여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15살 때 그들은 드레스텐에 보내져 음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를 배웠다. 그곳 생활은 즐거웠다. 그들은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유롭게 생활했고 철학과 사회학과 예술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남자들과 토론했으며 남자들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아니 여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았다. 그들은 기타를 맨 건장한 청년들과 어울려 숲속을 돌아다녔는데 기타 소리를 팅팅 신나게 울려대었고 반드포겔 노래를 반드포겔은 1901년에 창립된 독일의 청년도보 여행장려회입니다. 반드포겔 노래를 부르면서 한껏 자유를 누렸다. 자유 그것은 종교한 화두였다. 탁 트인 야외로 아침의 숲속으로 나가 혈기충만하고 목청 훌륭한 젊은이들과 어울려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때 그들에게 진정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즉 열정적으로 주고받는 이야기였다. 사랑은 그저 소소한 부산물에 지나지 않았다. 힐드와 콘스턴스는 둘 다 18살이 되기 전에 이미 시험삼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들과 그토록 정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힘차게 노래를 부르거나 나무 밑에서 정말 자유롭게 같이 야영하며 지냈던 청년들은 당연히 사랑의 결합을 원했다. 두 처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당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았고 사람들은 그런 결합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게다가 남자들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간절히 원했다. 처녀가 여왕처럼 굴면서 동시에 자신을 선물로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야 두 자매는 각각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속깊은 토론을 나누었던 청년들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었다. 토론이나 논쟁 등은 정말 신나고 근사한 것이었지만 성행위나 육체의 결합은 그저 일종의 원시적 퇴행으로 긴빠지는 짓에 불과했다. 관계를 가진 뒤 상대 남자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식었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좀 들었는데 마치 사생활의 비밀과 내적 자유를 침범당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것은 물론 젊은 아가씨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존엄성과 의미는 바로 절대적이고 완벽하며 순수하고 고귀한 자유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었다. 젊은 아가씨의 인생이 그 밖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낡고 지저분한 관계나 예속 따위를 벗어던지는 것 말고는 아무리 감상적 차원에서 좋게 생각을 해도 이 성관계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지저분한 관계이자 예속 중 하나였다. 이것을 참미한 시인들은 대부분 남자였다. 여자들은 항상 무언가 더 나은 것 무언가 더 고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 여자의 아름답고 순수한 자유는 그 어떤 성관계의 사랑보다도 한없이 더 훌륭한 것이었다. 다만 불행한 것은 이 문제에 있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너무나 멀리 뒤처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자들은 마치 개처럼 성관계에만 집착했다. 그리고 여자는 이에 따라야만 했다. 남자란 욕구로 가득 찬 어린아이와도 같았다. 여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이처럼 심술 사나워져 고울을 내고 날뛰면서 이제껏 아주 유쾌했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남자의 욕구에 굴복할 때 여자는 자기 내면의 자유로운 자아를 내주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다. 바로 이 점을 성에 대해서 노래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자신을 진짜로 내주지 않고도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분명 여자는 자신을 남자의 지배하여 떨어뜨리는 일 없이도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아니 여자는 오히려 이 성관계를 이용하여 남자를 지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여자는 성교할 때 그저 자신을 가만히 다 잡고 있으면서 자기는 절정에 오르지 않고 남자로 하여금 용을 쓰며 일을 마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떼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 성교를 조금 더 길게 끌면서 남자를 단순한 도구로 삼아 자신의 오르가즘과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두 자매 모두 연애 경험을 했을 무렵 전쟁이 났고 그들은 서둘러 귀국했다. 두 사람 다 상대 남자와 먼저 말로서 아주 가까워지지 않으면 즉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은 관심이 생겨나지 않으면 결코 사랑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놀랍고 심오하며 믿기 어려운 짜릿한 쾌감 같은 것이 정말 똑똑한 젊은이와 몇 달 동안 날마다 말을 이어가며 몇 시간이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났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남자들을 줄이라. 이것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천국의 약속이었다. 그것이 어떤 약속인지 그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그것은 성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생기 넘치고 영혼을 일깨우는 토론으로 친밀감이 고향된 끝에 성관계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되면 그때는 하는 수 없었다. 그것은 한 단원의 마감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나름의 짜릿한 쾌감도 있었는데 몸 안에서 묘하게 떨리는 전율과 자기를 주장하는 마지막 격려는 자극적이었고 마지막 한마디 말과도 같았으며 한문단의 끝과 주제정계의 일단락을 나타내리고 집어넣은 별표의 행률과도 같았다. 1913년 여름휴가를 보내러 집에 돌아왔을 때 힐드는 20살, 코니가 18살이었다. 코니는 콘스턴스의 애칭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연애 경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누군가 말하듯 사랑은 그곳으로 지나갔네였다. 그러나 멜컴경 역시 자신도 경험 많은 사람이었던 터라 되어가는 대로 딸들의 인생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의 어머니로 말하자면 목숨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신경질적인 환자였는데 그녀는 오직 딸들이 자유롭고 자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만을 바랐다. 그녀 자신은 한 번도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없었다. 그녀에겐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자신의 수입이 있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편 탓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마음 또는 영혼에 오래전에 찍힌 어떤 권위의 낙인을 그녀가 떨쳐버릴 수 없었던 탓이었다. 그것은 멜컴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으니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아내의 일일랑은 정신적인 성량이 강하고 신경질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그녀가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두 딸들은 자유로웠고 다시 음악과 대학과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드레스덴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각자의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들도 각자 정신적인 매력에 사로잡혀 온갖 정녀를 쏟아 그녀들을 사랑했다. 이 두 젊은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글로 선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은 전부 이 두 아가씨들을 위해 생각하고 표현하고 글로 선 것들이었다. 코니의 남자는 음악을 했고 힐드의 남자는 공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두 남자는 그저 그들의 아가씨들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적 흥분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랬다는 뜻이다.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어딘가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은 여자들한테 거부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을 겪었다는 것 즉 육체적 경험을 한 흔적은 남자들에게도 역시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육체적 경험을 하고 나면 아주 미묘하면서도 틀림없는 변화가 신체에 일어난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여자는 좀 더 활짝 피어나면서 살짝 둥거스름해지고 팔팔하게 몬았던 것이 부드러워지며 표정은 수심기를 띄거나 아니면 의기양양해진다. 남자는 훨씬 차분해지고 보다 내성적으로 변하며 어깨와 엉덩이의 모양과 움직임 자체가 좀 주저하는 듯 두드러짐이 덜해진다. 몸속의 실제 성적 쾌감에 있어서 두 자매는 남성의 이상한 힘에 거의 압도되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정신을 차렸고 그 성적 쾌감을 하나의 감각으로 여기서며 자유를 잃지 않았다. 반면 남자들은 성경험에 대해 고마워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여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나중에 열량을 주고 단양만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코니의 남자는 좀 화가 난 듯 했고 힐드의 남자는 좀 야유를 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남자란 그런 것이다. 고마워할 줄 모르며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남자들은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대를 미워하고 받아주면 또 뭔가 다른 이유를 대어 상대를 미워한다. 아니면 전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데 남자란 불만에 찬 어린아이나 다름없어서 여자가 뭘 어떻게 해주든 무엇을 갖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힐드와 코니는 이미 지난 5월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러 집에 다녀온 뒤였지만 다시 고향으로 급히 돌아갔다. 1914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들의 독일 남자친구들은 전사했다. 두 자매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눈물을 흘렸고 그 젊은이들을 향해 열정적인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 저 밑에서는 그들을 이미 잊고 있었다. 그 남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두 자매는 원래 어머니 소유였던 켄싱턴의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켄싱턴은 런던 서부에 있는 부유한 지역입니다. 켄싱턴의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켄브리치파 청년 집단과 어울렸는데 이들은 자유와 플란넬 바지, 목부분이 트인 플란넬 셔츠, 세련된 감정적 무원칙, 속삭이고 중얼거리는 도의 목소리, 초민감성 태도 등을 표방하는 집단이었다. 하지만 힐드는 갑자기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다. 이 남자는 켄브리치파 회원 중 나이가 많은 축으로 부유하고 정부 쪽의 안정된 일을 맡고 있는 집안 사람이었으며 철학평론을 쓰기도 했다. 힐드는 웨스트민스트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그와 함께 살았으며 최상류 계급은 아니지만 나라의 진정한 지식 계급이고 또 그렇게 될 정부관계 인사들이 모인 물 좋은 사교계를 드나들었다. 이들은 자기네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거나 아니면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코니는 전시의 부역 가운데 수월한 일을 하면서 케인브리치파 사람들과 사귀었는데 플란넬 바지를 입고 비타협적인 이들은 모든 것을 아직은 점잖게 비웃어대했다. 코니의 친구가 된 사람은 클리퍼드 채틀리라는 사내로 독일의 부원에서 탄광 전문 기술을 공부하다가 급히 귀국한 스무살의 젊은이였다. 그는 전에 케인브리치에서도 2년간 공부하며 지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한 괜찮은 연대의 중이었는데 군복 차림 등의 모든 것을 비웃어대는 태도가 다른 사람보다 한층 더 잘 어울렸다. 클리퍼드 채틀리는 코니보다 상류 계급이었다. 코니는 부유한 지식인 계급이었지만 그는 귀족이었다. 명문 대가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엿한 귀족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준 남작이었으며 어머니는 자작의 딸이었다. 그러나 클리퍼드는 코니보다 좋은 가문에 한층 더 상류사회 사람이면서도 개인적 면모에 있어서는 코니보다 더 시골스럽고 소심했다. 그는 제한된 지체 높은 세계 즉 지주 귀족 계급의 사회에서는 마음이 편했지만 그 밖의 다른 모든 넓은 세계, 수많은 중하류 계급의 무리와 외국인들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겁을 내고 거북해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는 중하류 계급의 사람이나 자기와 계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해 약간의 공포심 같은 것을 느꼈다. 특권 계급으로서 모든 보호를 다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이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언가 마비되는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 시대의 한 현상이다. 따라서 콘스턴스 리드 같은 아가씨의 독특하면서 부드러운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매료시켰다. 바깥 세상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클리퍼드보다도 훨씬 더 자신을 잘 가누고 주체적으로 행동했다. 그렇지만 클리퍼드 역시 반란자였다. 자기 계급조차도 그역한 반란자였다. 반란자란 말은 너무 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아니 너무 지나치게 강한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그저 인습이나 실제하는 모든 종류의 권위를 혐오하며 이에 반발하는 당시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일반적 행태에 휩쓸린 것뿐이었다. 아버지 세대는 모두 우스꽝스러운 존재였다. 클리퍼드 자신의 왕고한 아버지는 특히 더할 나위 없었다. 정부라는 것들 역시 우스꽝스러웠다. 기다려 보자는 식의 현재 정부는 특히나 그랬다. 군대도 우스꽝스러웠다. 구닥다리 장군놈들은 모두 똑같았고 빨간 얼굴 키치너는 영국의 장군인데요. 1차 세계대전 때 국무장관이 되어 젊은이들을 참전하도록 독려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빨간 얼굴 키치너는 더할 나위 없었다. 심지어 전쟁조차도 우스꽝스러웠다. 비록 저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사실 세상 모든 것이 약간 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웠다. 군대든 정부든 대학이든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권위와 연결된 것이며 모두 어느 정도는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지배계급 역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서서 꼴값을 뜨는 한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러웠다. 클리퍼드의 아버지인 제프리경은 극도로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보였는데 자기 소유의 살림을 빼어받치고 자기 탕광에서 장정들을 속아내어 전쟁터에 밀어넣고는 그 자신은 아주 안전하게 애국자 행세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입보다 많은 돈을 나라에 쏟아붓고 있기도 했다. 미스 채틀리, 에마 채틀리입니다. 미스 채틀리는 간호사로 봉사하기 위해 고향 중부지방에서 런던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 제프리경의 행태와 그의 결의에 찬 애국심에 대해 완곡하지만 아주 재치있는 농담을 했다. 장손이자 그의 오빠인 허버트는 참호의 버팀목룡으로 베어지고 있는 나무들이 바로 자기가 상속받을 살림의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클리퍼드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약간 불안스러워했다.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웠고 그건 분명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자신마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된다면 그건 좀 다른 계급, 즉 코니와 같은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영국 병사들의 문제, 증병제의 위협,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토피캔디와 설탕이 부족한 상황들에 대해 꽤 진지하게 생각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부 당국은 우스꽝스러운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클리퍼드에게는 별로 심각한 사실이 못되었다. 그가 보기에 정부 당국이란 애초 생길 때부터 우스꽝스러운 것이지 토피캔디나 영국 병사들의 문제 때문에 우스꽝스러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 당국도 분위기가 우스꽝스러워지더니 다소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했으며 그 결과 한동안 세상이 온통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러다가 저쪽 건너편에서 일이 악화되고 이쪽 편에서는 로이드 조지가 나서서 로이드 조지는 자유당 출신의 영국 수상입니다. 로이드 조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우스꽝스럽다고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경박한 젊은이들도 더 이상 비우수되지 않았다. 1916년에 허버트 채틀리가 사망했다. 그래서 클리퍼드가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조차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채프리겸의 아들로서 그리고 라거비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의식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바뀌어 있었던 것이라 그것을 벗어던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들끓고 있는 광대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 역시 우스꽝설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집안의 상속자로서 라거비를, 낡은 이 라거비를 책임져야 한다. 정말 두려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또한 굉장한 일 아닌가. 동시에 완전히 웃기는 일일 수도 있고. 채프리겸은 그따위 웃기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헬스칸이 긴장된 얼굴로 자신의 생각에 깊이 사로잡힌 채 로이드 조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쨌거나 나라와 자신의 지위를 구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완고히 다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세상을 등진 채 영국의 실상으로부터 너무나 단절되어 있고 또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된 그는 호레이시오 보텀미조차 호레이시오 보텀미는 영국의 재정가이자 정론가이며 국회의원이기도 했는데 애국주의적 선동과 투기로 축제를 했고 1922년에는 사기죄로 7년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라고 하네요. 호레이시오 보텀미조차 훌륭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자기 조상의 영국의 성조지를 지지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성조지는 303년에 성교한 영국의 수호성인입니다. 성조지를 지지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제프리경은 영국과 로이드 조지를 지지했는데 사실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그래야 제프리경은 목죄를 빼어 바쳤고 로이드 조지와 영국을 영국과 로이드 조지를 지지했다. 그리고 그는 클리퍼드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기를 바랐다. 클리퍼드는 자기 아버지가 구제불능의 시대 차고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이 아버지보다 앞섰다고 할 구석이 어디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고 특히 자신의 처지가 가장 우스꽝스러움을 움찔하며 느끼고 있는 것 말고는 싫든 좋든 그는 별 심각한 생각 없이 남작의 자기와 라급이 저택을 받아들였지 않은가 전쟁에 대한 들뜬 흥분은 사라졌다. 아니 죽어 없어졌다. 너무나 많은 죽음과 끔찍함이 남았다. 남자들은 자신을 지탱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필요했다. 그들은 안전한 세상에 내릴 닷이 필요했다. 남자들은 아내가 필요했다. 채틀리가의 자손들, 즉 두 형제와 그들의 누인은 모든 친척들을 물리치고 이상하게도 라급이에 함께 틀어박혀 고립된 채 살았었다. 가족 간의 유대는 고립감으로 인해 강화되었는데 귀족의 자기와 토지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가 허약하고 무방위 상태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공업지대인 중부지방과는 단절된 채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제프리경의 성격, 즉 쉽게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왕고한데다 표쇄적인 성격으로 인해 같은 계급의 사람들과도 단절된 채 지냈는데 그들은 그런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하게 반응했다. 이들 형제와 누이 셋은 언제까지나 모두 함께 모여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허버트가 죽고 없었고 그러자 제프리경은 클리프드가 결혼하기를 바랐다. 제프리경이 이 바람을 이 밖으로 표현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는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심사숙고하며 말없이 주장하는 그의 뜻은 클리프드가 싫다고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에마는 안 돼 하고 말했다. 그녀는 클리프드보다 열 살 위였는데 클리프드가 결혼하는 것은 집안의 젊은 자손으로서 함께 믿고 지지하던 바를 배반하고 도망쳐버리는 행위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클리프드는 코니와 결혼했고 한 달간 그녀와 신혼생활을 했다. 그것은 그 끔찍했던 1917년의 일로 그들은 마치 가라앉은 배에 함께 탄 두 사람처럼 서로에게 다정했다. 결혼할 당시 클리프드는 수총각이었는데 성 문제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았다. 그와 코니 두 사람은 그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아주 사회가 좋았다. 코니는 성이나 남자의 만족에 상관하지 않는 이러한 다정한 관계에 약간 흥분된 기쁨을 느꼈다. 어쨌든 클리프드는 다른 대다수의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는 데만 열중하지 않았다. 실로 그들의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는 그런 것 이상으로 더 깊고 인간적으로 더 가까운 것이었다. 게다가 성이란 그저 우연하고 부차적인 것, 괴상망측하고 날가 쓸모가 없어진 신체 기관의 작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어설픈 꼴을 계속 꼬집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코니는 아이를 갖고 싶어 하긴 했다. 신의 에마에 맞서 자신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라도 그랬다. 그러나 1918년 초에 클리퍼드는 몸이 어스러진 채 후송되어 돌아왔고 아이도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제프리경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코니와 클리퍼드가 라거비에 돌아온 것은 1920년 가을이었다. 미스 채틀린은 동생의 변제를 아직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지라 그곳을 떠나 런던의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라거비는 기다랗고 나지막한 옛 저택으로 18세기 중립에 지어진 갈색 석조 건물인데 그 뒤로 계속 정축되어 지금은 별 특징 없이 토끼장처럼 빼곡하게 건물이 들어선 집이 되고 말았다. 저택은 참나무가 우거진 오래되고 꽤 근사한 영지의 임원 안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가까운 거리로는 태브셜 탕광의 굴뚝이 전기와 연기를 자욱하게 피워 올리는 모습이 보였고 또 습기차고 흐릿하게 보이는 언덕 저 멀리로는 조잡하게 흩어져 있는 태브셜 마을의 모습이 보였다. 이 마을은 그의 저택 영지의 임원 출입문이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정말 지독히도 보기 흉한 꼴로 일마을 가량이나 길고 끔찍하게 이어진 채 늘어서 있었다. 작고 초라하며 지저분한 벽돌집들이 시커먼 슬레이트 지붕을 뚜껑처럼 덮고 귀퉁이마다 날카롭게 튀어나온 모습을 한 채 제멋대로 생기 하나 없이 황량하게 줄지어 있는 것이다. 코니가 익숙하게 보아온 것은 켄싱턴 거리나 스코틀랜드의 구렁지대 또는 서식스 지방의 구렁지대 등이었다. 그녀에겐 그것이 바로 영국의 모습이었다. 젊은이의 냉철한 극기적 자세로 그녀는 석탄과 철의 고장인 중부지방의 영혼도 없고 흉악이 짝이 없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여 받아들였고 이후로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개의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 유념할 만한 것도 못되었다. 라급이의 좀 어물한 방에서 그녀는 탄광의 석탄거리는 채가 들끗거리는 소리 감아올리는 기계 엔진의 전기를 뻑뻑 뿜어대는 소리 선로를 바꾸는 석탄 운반차들이 쩔거름거리며 요동치는 소리 그리고 탄광의 수송기관차가 쉬인소리로 낮게 울려대는 기적소리 따위를 들을 수 있었다. 태베슬 탄광의 갱구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여러 해 동안 타고 있던 것을 끄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흔히 있는 일로 바람이라도 이쪽 방향으로 불어올 때면 집 안은 대지의 배설물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유황 섞인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차곤 했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날조차도 공기는 항상 유황, 철, 석탄 또는 산 따위와 같은 지하 광물질의 냄새가 배어있었다. 그리고 성탄꽃, 이 성탄꽃은 크리스마스 무렵 청백색 꽃이 피는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을 말합니다. 성탄꽃 위에까지 석탄가루 금뎅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줄기차게 내려앉았는데 마치 최후 심판의 날 하늘에서 내려올 시큼은 만나인 듯 했다. 글쎄 뭐 그렇게 되어 있었다. 다른 모든 것처럼 운명적으로 정해져서 말이다. 그건 좀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거더차 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거더차 없앨 수 있는 노릇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계속될 따름이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모든 것과 같이 나날이 살아 굴러가는 것이다. 밤이면 구름이 낮게 깔린 어두운 하늘 위로 뻘근 반점들이 너울거리며 타올랐는데 얼룩덜룩 여기저기 부풀어 올랐다 사그라졌다 하는 것이 마치 고통스러운 화상의 흔적 같았다. 그것은 용광로의 불꽃이었다. 처음에 그것들은 일종의 공포스러운 매력으로 코니를 사로잡았다. 지하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그것들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비가 내리곤 했다. 클리프들은 런던보다 라거비가 더 마음에 드는 듯이 말했다. 이 지방에는 그 특유의 왕구한 의지 같은 것이 있고 사람들에겐 두둑한 배알이 있다는 것이다. 코니는 사람들에게 그것 말고 뭐가 더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그들에게서는 눈이나 정신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 지방의 풍물과 마찬가지로 메마르고 볼품없고 따분한데다 친절한 구석도 없었다. 그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말하는 사투리와 일을 마치고 무리지어 집으로 돌아갈 때 질질 끄는 징박힌 광부용 장화의 저벅거리는 소리에만 무언가 무섭기도 하면서 약간 신비스러운 것이 있을 따름이었다. 젊은 지주의 귀향을 맞는 환영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잔치도 열리지 않았고 사람을 시켜 인사를 전한 경우도 없었으며 심지어 꽃 한 송이도 보내오지 않았다. 그저 자동차로 어둡고 축축한 찻길을 따라 우중충한 나무들 사이를 뚫고 석귀에 젖은 채 달려가다가 축축한 잿빛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영지의 이문 빛 탈진 곳으로 빠져나온 뒤 마침내 저택의 안갈색 정면이 드러나 보이는 언덕 위에 이르렀고 가정부 내외만이 마치 대지의 표면 위를 불안스럽게 떠도는 소작인들 모양으로 그곳을 서성거리고 있다가 무어라 더듬거리며 인사를 올릴 뿐이었다. 라그비 저택과 태버시얼 마을 사이에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사내든 안학내든 모자를 저치든지 무릎을 살짝 구부라든지 하며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광부들은 그저 물끄러미 쳐다볼 뿐이었으며 장사꾼들은 아는 사람에게 하듯이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코니에게 인사를 던지고는 클리프드에게는 의색하게 고개를 숙여 보이는 것이었다. 그 뿐이었다. 건널 수 없는 심령과 서로에 대한 일종의 말 없는 원안이 자리잡고 있었다. 처음에 코니는 줄기차게 내리는 부슬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서 풍겨 나오는 원안이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그니는 차츰 그것에 단련되어 갔고 한편으로 그것은 일종의 자극제, 즉 그것에 맞춰 살도록 끌어당기는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녀와 클리프드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그저 광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따름이었다. 넘을 수 없는 심령, 무어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화, 그런 것은 아마 트렌트강의 남쪽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중부지방과 북부의 산업지대에서는 넘을 수 없는, 그 사이로 아무런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심령이 존재했다. 넌 너희 쪽에 충실해라, 난 내 쪽에 충실할 테니, 그것은 공유하는 인간성의 맥박을 괴상하게도 거부하는 형태였다. 물론 마을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는 클리프드와 코니와 교감하는 바가 있었다. 하지만 살과 피로는 양쪽 모두, 넌 내 일에 상관 마, 라는 식이었다. 마을 교구의 목사는 60살 가량의 사람 좋은 노인으로 직분에 충실한 자였는데, 마을의 이 말 없는, 넌 내 일에 상관 마, 주위에 의해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광부의 아내들은 거의 모두가 감리교파 신자였다. 광부들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러나 목사가 입는 성직복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은 그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할 수 있었다. 즉, 그는 에시비 목사 선상님으로 말하자면 자동으로 설교와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존재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이 왕구하고 본능적인, 당신이 채틀리 부인이라고 해도 우리 역시 나름대로 당신 못지않다고 생각해, 라는 식의 태도에 코니는 극도로 난감하고 당혹스러웠다. 코니가 접근하며 말을 걸었을 때, 이를 대하는 광부 아낙네들의 그 이상하고 의심적 아는 거칠의 상냥함, 절반은 아참기가 섞인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언제나 울려 나와 코니의 귀에 들려오는, 어머나 채틀리 부인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걸고 있으니 난 이제 대단한 사람인 셈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내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라는 식의 묘하게 공격적인 투어의 태도 등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그걸 이겨내기란 불가능했다. 그것은 어찌할 도리 없이 불쾌하고 공격적인 비국교도적 태도였다. 이 비국교도는 영국 국교가 아닌 개신교, 즉 장노교나 감리교 또는 침내교 등을 믿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클리퍼드는 그들을 내버려 둔 채 상관하지 않았고 코니도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 적거녀는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으며, 그들은 그녀를 걸어다니는 밀랍 인형인 양반이 바라볼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상대해야 할 때면 클리퍼드는 약간 그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그는 자기와 같은 계급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대체로 좀 깔보고 경멸하는 태도로 대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만을 왕고히 지킬 뿐 호감을 사리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도 사랑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는 말하자면 탕광갱구나 라급이 저태 그 자체처럼 묻 사물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러나 클리퍼드는 달이 불구가 된 탓에 사실 극도로 소심하고 자의식이 강했다. 그는 자신의 시중을 드는 하인들 이외에는 누구와도 만나기를 꺼려했다. 휠체어나 환자용 바퀴 의자에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과 다름없이 옷차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값비싼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고, 옛날처럼 본드가에서 세심하게 고른 넥타이를 맸다. 그래서 상반신의 차림새만 보면 그는 정과 다름없이 맵시 있고 멋진 인상을 주었다. 그는 현대의 여성스러운 젊은이들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혈색 좋은 얼굴과 떡 벌어진 어깨를 하고 있어 오히려 시골 젊은이 다웠다. 그러나 아주 조용하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와 대담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하는 듯하고, 확신에 찬 듯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시선은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행동거지는 종종 기분 나쁠 정도로 오만하게 깔보는 듯 했는데, 그러다가도 곧다시 조심스럽고 자신을 감추며 그의 급에 질려 뜨는 듯 하기까지 한 태도가 되곤 했다. 코니와 그는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는데 다소 초연한 듯하고 현대적인 태도였다. 불구가 되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아 내면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기에, 그는 느긋하거나 가벼운 기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는 상처입은 존재였다. 코니는 그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성의를 다해 그에게 충실했다. 그러나 코니는 사실 클리푸드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광부들은 말하자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광부들을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즉 생명체의 일부가 아니라 탄광의 일부로, 자신과 더불어 사는 인간이 아니라 거칠고 조야한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했는데, 불구가 된 지금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들이 지닌 이상하고 거친 사내다움은 그에게 고슴도치처럼 부자연스럽고 귀괴해 보였다. 물찌감치에서 그는 흥미를 갖기도 했지만, 그것은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망원경을 올려다보는 사람의 경우와 같았다. 그에겐 접촉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어떤 사람하고도 실제로 접촉해보질 못했는데,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라그비와의 접촉과 집안을 지킨다는 표쇄적인 유대감에 의한 에마와의 접촉이 고작이었다. 그 외에는 정말이지 그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못했다. 코니도 자신이 그와 정말로 접촉하여 닿지는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결정적으로 그에게 가다한 적이 결코 없었던 것이다. 혹 그에겐 궁극적으로 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몰랐다. 그저 인간적 접촉의 부정만이 있을 뿐.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그는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매 순간 그는 필요로 했다. 체격이 크고 건장했지만 그는 무력한 존재였다. 물론 휠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스스로 이동할 수 있었고, 모터가 부착된 환자용 바퀴 의자가 있으니 그걸 타고 저택영지의 임원을 모터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돌아다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이 혼자만 있을 때 그는 길 잃은 존재와 같았다. 코니가 그의 곁에 붙어서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그에겐 야심이 있었다. 그는 단편 소설을 쓰는 일에 열중했는데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묘하고 아주 사적인 이야기들이었다. 날카로운 재치가 돋보이고 약간 짓궂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의미한 것들이었다. 관찰력은 특이하고 비범했다. 하지만 접촉하여 닿는 것이 실제와 닿는 접촉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만든 세상 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대체로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조명으로 밝혀진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으므로 그의 이야기들은 묘하게도 현대의 삶 그러니까 현대의 심리에 딱 들어맞았다. 자기가 쓴 이야기들에 대해 클리퍼드는 거의 병직일 정도로 예민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좋다고 최고라고 그 이상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바랐다. 그의 이야기들은 가장 현대적인 잡지들에 실렸으며 보통 그렇듯이 칭찬도 받았고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클리퍼드에게 비난은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마치 그의 존재 전부가 그의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 있는 듯 했다. 코니는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왔다. 처음에는 짜릿한 흥분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한결같이 끈기 있고 고집스럽게 그녀에게 다 말해 주었으며 그녀는 최선을 다해 이에 응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영혼과 육체와 성 모두가 분발하여 일어나 그의 이야기 속으로 흘러들어가야만 하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녀를 짜릿하게 흥분시키고 몰입하여 빠져들게 했다. 육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코니는 물론 집안일을 감독해야 했다. 그러나 가정부는 제프리 경만도 여러 해 동안 섬겼던 사람이었고 식사 시중을 드는 한여는 쭈글쭈글하니 나이가 많고 더할 나비 없이 정확하게 일을 수행하는 잔심부름꾼 한여라고도 부를 수 없고 심지어 여자라고도 부르기 힘든 아낙내로 이 집에서 일한 지가 40년이나 된 사람이었다. 집안의 다른 한여들 중에도 이제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말고 이런 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아무도 쓰지 않는 한없이 많은 이 모든 빵들 중부지방에 되풀이되는 그 모든 일과들 기계적인 청결함과 기계적인 질서 클리퍼드의 주장으로 그가 런던 집에서 데리고 있던 경험 많은 여자가 새 요리사로 들어와 있었다.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일은 기계적인 무질서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다. 모든 것이 상당히 훌륭한 질서, 엄격한 청결성, 엄격한 시간음수, 그리고 심지어 꽤 엄격한 정직성까지 지켜지는 가운데 굴러갔다. 하지만 코니가 보기에 그것은 조직적인 무질서였다.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주는 따뜻한 인간적 감정이 전혀 없었다. 집안은 버려진 길거리처럼 황량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말고 그녀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따금씩 미스 채틀리가 귀족적이 마른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을 보고 의기양양해하곤 했다. 그녀는 코니를 결코 용서하려 하지 않았는데 동생과 일치된 정신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신을 코니가 쫓아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클리퍼드를 도와 이 이야기들 이 작품집들을 나오게끔 하는 사람은 바로 에마 자신이었어야 했다. 그것들은 바로 동생과 자신, 즉 채틀리 가문의 사람들이 세상에 없었던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이 세상에 내놓은 채틀리 가문의 이야기들이었다. 그 밖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되지 않았다. 지나간 과거의 생각이나 표현과 어떤 유기적 관련도 없었다. 오직 세상에 없었던 무언가 새로운 것, 즉 완전히 사적인 채틀리 가문의 작품들이었다. 라그브에 잠깐 들렀을 때 코니의 아버지는 코니에게 살짝 말했다. 클리퍼드의 작품은 말이야, 근사하긴 하지만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 오래 못 갈 거야. 코니는 평생 호화롭게 살아온 이 우람한 스쿠틀랜드 훈작을 쳐다보았다. 이 훈작은 준남작 아래의 귀족작인 나이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훈작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큰 두 눈, 항상 놀라워하는 듯한 그녀의 푸른 두 눈은 멍해졌다. 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다니, 아무것도 든 게 없다니, 무슨 뜻일까? 비평가들이 칭찬했고 클리퍼드의 이름은 이제 거의 유명하다고 할 정도인데다 돈까지 벌어들이고 있는데 클리퍼드의 작품 속에는 아무것도 든 게 없다니, 아버지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의 작품에 또 뭐가 더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든 까닭은 코니가 젊은이의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순간에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매 순간은 서로 잇따라 다가오는 것이지만 꼭 서로에게 관련되어 속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가 락업이 와서 두 번째 기후를 막고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코니야, 너가 상황에 이끌려 반 처녀가 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반 처녀라고요? 코니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요? 그럼 어땠어요? 물론 너가 좋아서 그런다면야 괜찮겠지. 그녀의 아버지는 급히 덧붙였다. 클리퍼드와 둘만 있을 때도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코니가 반 처녀가 되는 것은 별로 마땅한 일이 아닌 것 같네? 절반은 처녀인 여자라고요? 클리퍼드는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말을 영어로 꽂혀 표현하면서 대답했다. 그는 한순간 생각에 잠기더니 곧 얼굴이 아주 뻘개졌다. 화나고 불쾌한 표정이었다. 어떤 점에서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는 딱딱하게 물었다. 그 애는 여유에 가고 있네. 앙상해지고 말이야? 그 애 답지가 않아. 그 애는 청어처럼 삐죽하니 깡총한 계집애가 아니야. 살찌고 팔팔한 스코틀랜드 송우라고 할 수 있지? 물론 반점이 하나도 없는 송우 말씀이겠죠? 클리퍼드가 말했다. 그는 나중에 코니와 이 반 처녀라는 것, 절반은 처녀인 여자라는 그녀의 처지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와 코니는 그러기에 너무 가까운 사이면서도 또한 그럴 만큼 충분히 가깝지도 않았다. 그와 코니는 정신적으로는 정말 깊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서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이였으며, 그래서 어느 편도 죄의 몸이라는 문제를 덜 먹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친밀하게 가까우면서도 전혀 접촉이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코니는 그의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했다는 것, 그리고 클리퍼드가 무언가를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전혀 모르고 있는 한, 그리고 그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게 하는 한, 클리퍼드는 그녀가 반 처녀가 되든 화류계 여자가 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코니는 알고 있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머리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기였다. 코니가 락업이 온 지 이제 거의 2년, 그녀를 필요로 하는 클리퍼드와 그의 작품에만 정신을 쏟을 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생활이었다. 특히 그의 작품에 더 몰두하는 생활이었다. 두 사람의 관심은 항상 함께 그의 작품 위로 쏟아져 흘렀다. 그들은 창작의 진통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실험했는데,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공의 한가운데서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공의 속에서 일지연정 하나의 생활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존재가 없는 삶이었다. 라그비가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유령 같을 뿐 정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었다. 코니는 저택 영지의 임원이나 그곳과 이어진 숲으로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가을이면 갈색 낙엽들을 발로 차 굴리고, 봄철이면 앵초꽃을 꺾기도 하면서 고독과 신비감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꿈과 같았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현실의 허상이었다. 참나무 잎들은 그녀에게 거울 속에 비쳐 흔들거리고 있는 참나무 잎과 같았으며, 그녀 자신도 누군가가 읽은 책 속의 인물로서 그림자나 기업 또는 낱말에 불과한 앵초꽃을 꺾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든 어떤 다른 것이든 모두 아무 실체가 없었다. 아무런 접촉도 아무런 다음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클리프드와의 이 생활, 즉 자잘한 의식의 거미줄 같은 이 이야기의 거물을 한없이 짜나가는 일뿐이었다. 멜컴경의 말로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으며 오래 못 갈 그 이야기들을 말이다. 하지만 왜 꼭 무언가 속에 들어 있어야 하며, 왜 꼭 오래 가야 한단 말인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인 것이다. 현재 이 순간 현실의 모습은 이 순간으로 충분한 것이다. 클리프드는 친구,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며 그들을 라거비로 초대하곤 했다. 그는 비평가나 작가를 비롯하여 자기 책을 칭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라거비에 초청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찬사를 바쳤다. 코니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게 뭐 어때서? 그건 거울 속의 일순간 비쳤다 사라지는 수많은 모양 중의 한 가지였다. 그러니 그게 뭐 잘못되었단 말인가? 코니는 안주인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 대부분 남자인 이들을 맞아 대접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클리프드의 귀족 친척들도 안주인으로서 맞아 대접했다. 부드럽고 혈색이 좋으며 시골티가 있는 여자로 약간 주근깨기가 있고 크고 푸른 두 눈과 곱슬진 갈색 머리칼의 목소리가 부드러우며 허리는 여성적이면서 튼튼한 편인 그녀는 약간 구식풍의 여인다운 여인으로 여겨졌다. 사내 아이처럼 가슴팍이 납작하고 엉덩이가 작은 조그만 청어류의 생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여성스러워서 딱히 멋지다고 하기가 힘든 여자였다.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이제 젊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아주 다정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혹 약간의 새로운 거리는 표시라도 보인다면 불쌍한 클리프드가 얼마나 고통을 느낄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남자들의 호감을 부추기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투미한 듯 있었으며 그들과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클리프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친척들도 그녀에게 아주 친절했다. 친절함이란 곧 두려움이 없다는 뜻임을 그래서 자기를 좀 무수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도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과도 역시 그녀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친절한 듯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언제든지 뽑아들 수 있도록 칼을 대비해 둘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끼게끔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들과 진정으로 이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정말 훌륭할 정도로 아무런 접촉 없이 살았기 때문이다. 그녀와 클리퍼드는 자신들의 생각과 그의 작품 속에 묻혀 살아갔다. 그녀는 손님을 맞아 접대해야 할 때가 많았다. 집에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시계가 7시 반에서 8시 반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시계가 7시 반을 가리키듯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